그정도 맞은거지? 저는 조금 맞은거지. 자 자 이정규씨. 한빈이가 정직하게 조금 맞은거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아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. 이번 문제는 안죠 저희가. 관작의 정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. 그 대신 우리 팀에서도 엄청난 보복이 따를 겁니다. 자 가시죠. 자 한빈이 끝. 우와. 지올 수도 있어요. 아 이거. 잘 보셨어. 그렇죠. 뒤로 아니 그걸 말하지 않네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그렇죠. 자 이제 어렵네요. 자 그리고. 좋다. 그렇죠. 그렇죠. 뒤로 가. 그렇죠. 뒤로 가. 뒤로 가. 뒤로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. 진짜 똑똑해. 그렇죠. 이야 이 연기하는가 봐. 대단하다. 야 공부는 50점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거.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왔어요 바로 왔어요. 하나 둘 셋. 차리오. 차리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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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입니다. 더훈 원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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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차 Jessica 형제에 Anschl uh 아침 해 가 된 날 야 야 야 야 ㅋㅋ 아 진짜 진짜 알아 아니 소리내니 ido 하세요. niet 소리내니고 하세요. 야 아이씨에 breakout day 알았다니까 Let 좀 Herz 어 안 해요. 손가락 잘 벗으시고. 보이세요. 목잡아 목잡아. 오케이. 아 신중합니다. 어떻게 볼까요? 이게 뭐야 지금? 몰라 몰라 보니까.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. 가! 피고? 아 피고! 피고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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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! 어떻게 맞췄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아빠가 공을 해서 무슨 스폰치 줄 알았어요.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다가 여기서부터 피이! 이래가지고 나 뭘 얘기할 줄 알아요. 워낙 솔직한 대답입니다. 1점 출력했어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난이도가 있습니다. 아 됐다.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죠. Pixelители 오오! That's good! That's good 나왔어요. 네 먼저 두드리고. 으흠어. 헷갈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? 모이려. 데스 굿. 아우. 다스 굿. 자 보세요. 좋네. 뭐 이렇게도 못 맞히면 뭐. 하나 둘 셋. 케이크? 케이크 살렸습니다. 와아. 믿음 리워. 예. 파이팅. 파이팅. 자 이정용.